자, 이번에는 우리 타동사 더하기 부사, 즉 구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구동사라는 거에서 구는 두 단어 이상을 뜻하는 거야. 구 그러니까 이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동사가 되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수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는 원래 주다잖아. 그런데 기부업 하면 포기하다 라고 되거든. 이거를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수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구동사의 먼저 의미변화 세 가지. 이게 한국어에는 수거라는 게 없어. 자, 원래 동사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원래 기부는 주다인데 기부업 하면 포기하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자, 원래 동사에서 약간의 변형된, throw는 던지다거든. in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throw in 하면 던져 넣는다. 안쪽으로 던진다니까 던져 넣는다. 그 공을. 그 다음에 변화가 아예 없을 때도 있어.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무시하면 됩니다. 미묘한 건. 자, 클린 청소하다야. 근데 클린업도 청소하다야. 자, 그 다음 이 구동사에서는 목적어의 위치 두 곳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구동사 뒤에 오는 거야. 이게 수거로 하나의 동사니까. 근데 타동사 더하기 부사로 이루어진 구동사에서는 명사 목적어가 수거 사이. 그러니까 타동사, 명사 목적어, 부사. 그 다음에 부사 뒤도 올 수 있고. 근데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수거 사이에 와야 돼. 그러니까 타동사, 부사, 대명사 목적어는 안 되고, 타동사, 대명사 목적어, 부사. 자, 그래서 여기는 볼이 명사죠. 그래서 아까 이 throw in, 이거 뒤에 와도 되고, 아니면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대명사는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사이에만 와야 되고, 이렇게 뒤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이에 와야 돼, 사이에. 자, 그 다음 타동사 더하기 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 구동사도 있어. 이때는 당연히 항상 전치사 뒤에 와야 돼.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동사하고 타동사 구분. 원래는 다 동사마다 성격이 있어서 다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처음엔 잘 안 돼. 그래서 쌤이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인 방식이야. 그것을 혹은 그를 넣어서 말이 되면 타동사, 안되면 자동사. 한번 해보자. for, 떨어지다. 그것을 떨어진다. 말이 돼? 안되지. 그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동사야. terrified, 무섭게 하다. 그를 무섭게 했다. 말이 되지? 그를 무섭게 했다. 그럼 이건 타동사야. 그것을 받아들이다. 말이 돼? 타동사야. 그를 살다? 그것을 살다? 말이 안 되지. 이건 자동사야. 자, 뒤쪽에는 우리 자동사, 구동사들 쌤이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의미가 두 개인 구동사, 딱 세 가지만 넣었어.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고. 그 다음,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 수거. 또 쌤이 넣어놨어요.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고. 근데 다 외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 다음, 타동사 더하기 부사. 아까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보다는 좀 적지? 그러니까 좀 외우면 좋아. 이거는. 그 다음에 삼어 구동사. 이거는 이제 단어가 세 개란 뜻이야. 좀 외우면 되는데. 아이고, 좀 힘들겠다, 그치? 좀 힘들겠다, 그치?